네 B1A4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그전에 일렉뮤직으로 새롭게 편곡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였습니다 하니씨 어떻게 들으셨나요? 어 정말 이 날씨에 이 시간에 최고로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최고!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목소리 남은 박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팀 소개를 하니씨는 특별히 기봉이 성대 부서 가능할까요? 아 내가 아 네 기봉이 선배님 말고요 박희진 선배님 버전으로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니씨는 박희진씨로 저는 여기 축구장이니까 오랜만에 신문서윤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저 오늘 이분들 무대만 기다렸거든요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갖는 카라 만나보시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나는 인피니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드림 콘서트! destiny입니다 네